그럼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Express의 Hello World 코드를 하나하나 풀이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코드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에 주목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속속들이 다 이해하는 것은 차차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익숙해지는 것에 먼저 되면 이해도 쉬워집니다 여기 보시면 Express Requir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익스프레스도 결국에는 모듈이기 때문에 모듈을 로드해오는 코드고요 그 모듈에다가 우리는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const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const는 constant, 즉 상수라는 뜻이에요 상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 모듈은 앞으로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고 저 이름에는 다른 게 앞으로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저 이름의 값이 다른 걸로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constant는 좀 어렵고 예전에는 없었던 문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변수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방금 제가 했던 얘기에 이해 안 가도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익스프레스를 가져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스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뭐처럼? 함수처럼 익스프레스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리턴된 값이 있는데 그 리턴된 값은 이 앱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겼는데요 거기에 담긴 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가 담기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부터 봅시다 API 레퍼런스를 보면 이 노드 익스프레스.j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에 대한 사용 설명서에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들 다른 말로 메소드 똑같은 말이죠 중에는 get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get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get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get은 첫 번째 인자로 pass 두 번째는 callback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기 app.get 이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이 코드에서는 호출하고 있고요 첫 번째 자리에 경로 두 번째 자리에는 그 경로가 호출됐을 때 그 경로로 접속자가 들어왔을 때 호출될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저 부분을 여러분이 익숙할 만한 코드로 제가 바꿔볼게요 주석 처리하고요 여기 앞에다가 function을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인자가 있고 저기 있는 저 화살표 모양의 기호는 지워버리고 중괄호 그리고 얘는 enter 치고 return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괄호 이렇게 이것과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완벽하게 똑같은 코드입니다 다만 위에 있는 코드가 최신 코드고 좀 추격된 형태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 초심자 수업에서 불필요하게 문법적인 복잡도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과거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get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어떤 일을 하는 메소드냐면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route라고 하거든요 route 또는 routing이라고 하는데 routing은 어떤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쭉 가다가 갈림길에서 적당한 곳으로 방향을 잡는 것 그런 것들이 routing이라고 해요 즉,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패스를 통해서 들어올 때 패스마다 적당한 응답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pp get slash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바꾸고 semicolon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전체 카피를 해서 여기를 page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할까요? page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장 그리고 제가 reload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에 slash를 하고 접속하면 slash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럼 누가 돼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slash 페이지를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slash 페이지가 나오는 것은 얘가 실행된 겁니다 즉, 우리는 app.get 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고 그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 path를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routing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코드에서는 routing은 뭘 통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f문을 통해서 path name이 slash인 경우에는 이 if문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create인 경우에는 얘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routing을 구현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완전히 잘 구현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이 방식은 이전 방식에 비해서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요 보기도 훨씬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if문이 복잡하게 중첩되게 되면 문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은 여러분이 잘 체감할 수 없겠지만 코드가 많아지면 기존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routing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pp listen 3000이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개체의 listen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 3000을 주면 저 listen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될 때 비로소 웹 서버가 실행이 되면서 3000번 포트에 리스닝하게 되고 그 리스닝에 성공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가 이렇게 실행되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뭐와 같냐 기존에 있었던 코드에서 제일 밑에 있는 app listen이라는 것과 똑같은 코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hello world에 해당되는 코드를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코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골격이고요 사실 이게 express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살펴보시고 이것저것 한번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면서 얘가 무엇인지 이런 의미들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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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